오빠, 이 둘 중에 골라야 된대. 나 그냥 오른쪽. 오른쪽? 응. 자! 뭔데요? 좁지! 누구 건지는 몰라. 저랑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데이트해봐요. 제가 전달하려는 분이 맞으시길. 저게 누구지? 자기 거잖아. 자기 거 아니야? 아니야! 뽑지마, 그건! 저랑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데이트해봐요. 제가 전달하려는 분이 맞으시길. 그냥 그냥. 뭐지? 이거 아닌 거 아니야? 이거 나야. 이거 나야.